오 다행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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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 안해 해 해 칼레비 코그모 한번 가볼게요 화면은 바꾸고 제목 바꾸고 오케이 미니언 못먹게 했어요 딜교는 칼레비 덕분에 나쁘지 않아 루시안한테 직공 안터졌으면 좋긴 했는데 경험치 못먹게 하려고 아 이거 리신큐 때문에 쓸 수 밖에 없었다 이거 못잡나 이봐 박사장 10개 조합 설명 좀 해줘봐 조합 설명? 조합이 뭐가 그냥 조합이지 뭐 우리가 더 유리하지 저쪽이 탈익이 풀만 없으면 방금처럼 풀로 맞추는거 아니면 사실상 우리가 정말 유리하지 왜냐면 소나 이수퍼프템에 탈익 그 선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조합이 유리해요 내가 그냥 카이팅하면은 탈익도 녹아버리니까 이거 이러면 누나가 레드 먹을텐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먹을 수 있을까 야 야 야 아이씨 야 다 놓치네 그냥 방송하면 복갱이 좀 많이 와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위에 또 터졌네 위에 또 터져버렸네 이게 조합이 우리가 유리한 조합이라 바텀은 이길거에요 근데 갱이 존나올거 같긴해 그냥 칼날비만 터뜨려줘도 사실 라이너는 끝났지 그냥 쿨마다 W 쿨마다 그냥 칼날비 쿨하고 같이 맞춰서 돌려주면은 이게 뭔 터리래 쉽겠다 올게요 그냥 위쪽이 지고 있어서 바텀에 투자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리신이 바텀 와가지고 누누가 레드 먹고 3버프 컨트롤 시작하지 않았나? 왜 졌지? 이거 되겠냐? 음 되네 나이스 쟤네 마나가 없어서 스톤도 못쓰고 좋았다 이거 이대로 풀징이 해야겠다 막사장 10개 미션 걸어도 돼 개말이 없네 아 미션 고고 텔 끊으면 좋은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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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왔다 리신 왔다 리신 바텀 계속 보네 너는 못하지 않는 것 같아 아까 레드 들어간 것도 좋았고 민현을 모아서 믿게요 또 갱 올 수도 있으니까 민현이랑 싸우게 민현 너무 놓치는데 이번판 불가기 게임인데 이번판은 상체 다 터져가지고 상체 상체 게임이라 원딜 캐리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터지면은 트리플 300 코드라 500 펜타 1000 오케이 오케이 이거 딱 때릴 때 이소퍼 푸주면 개꿀인데 이거는 빠져야 되겠죠? 이거는 흠납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속부터 존나 올릴게요 신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올려야겠다 롱소드 칼날비 때문에 공속은 안 올려도 되는데 이속은 필요할 것 같아 얘 이거 이거 날리는 스킬도 그렇고 얘네 스킬들이 다 좀 피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프리징해서 시일 차이만 내야겠다 그냥 이건 다 먹힐 것 같고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거의 다 그냥 상체 다 터지는 상태로 시작한다 소나 힐이 있으니까 피 안 채워도 되겠다 루시안 타릭도 세인데 지금 이 조합이 더 우리가 조합이 좋지 우리 조합이 훨씬 좋지 지금 우리 조합 훨씬 좋아 지금 조합은 카운터라는 게 있는 거니까 절대 정의가 없잖아 케이틀린 모르가나도 웬만하면 다 이기지만 못 이기는 조합이 있듯이 아예 그냥 딥무빙을 빠져버리니까 칼날 빌을 터트리지 못하게 하네 칼날 빌리면 단점이 이거야 애들이 평타를 한 대도 안 맞아주려고 그래 라인조는 나도 모르게 이긴다고 해야 되나? 평타 칠 일 없이 그냥 이겨버려 리신 탑인데 이거는 좀 패하겠다 타워에 넣고 리신 탑에 있기 때문에 뭐 내려오나보다 아리 빼야겠다 뭔가 살려고 하면 뭐가 와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그 무빙 그렇게 하면 안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아 뒤에다가 예측해서 날렸는데 안되네 대쉬 뒤로 대치할 줄 알았는데 용감한 친구네 뒤로 대쉬 안하네 뒤로 대쉬할 줄 알았는데 빨리 집 갔다 가야겠다 미니언 놓치더라 소나포 서포 좋아요 요새 좋은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크랙션도 있으면 다 잡았겠다 칼라이비 조건이요? 그냥 때리면 돼 그리고 차는 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차요 8초 있다가 끝이에요 그게 되게 좋아졌어 근데 이거 방금 아리 받아준 거 덕분에 상체가 이득을 많이 받았다 확실히 이거 애들 위에 쳐서 이거 해도 되겠는데? 뭐야 이걸 들어온다고? 이거? 이걸 소나 잡으러 들어온다고? 개꿀인데? 타워도 먹어야 되는데 저거 에이C 바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아 나 바텀 넘어오는거 이거 신경 너무 쓰이는데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응? 뭐 방송할 때 매번 그렇긴 한데 방송 키 때마다 매번 그렇긴 한데 바텀을 무슨 어? 어? 설마? 풀 잘못 썼는데? 쟤 뒤로 썼어야지 아니 맞아도 되게 맞아도 됐을 것 같은데 피 많아서 쟤네가 그.. 이제 스펠이 없어가지고 아니 미니언 다 놓쳤네 근처 3마리 리신 어디 있는지만 파악하고 아 아리도 왔냐 이거? 아 이 새끼들 이거 진짜 미친놈들이네 이거 어? 점화 썼으면 잡았겠다 이거 내가 다 잡았겠다 점화 썼으면 리신 마무리 됐으면 루시안까지 잡았겠다 루시안도 완전 빈사여가지고 오지게 온다 진짜 아 내 칼랩이 진짜 좋다 나만 그래? 야 이거 들어가 이거 그래 아 나만 그렇다고? 아니 안 좋아 보여 이게? 오늘 하루종일 칼랄비만 썼잖아 내가 칼리 칼랄비 베인 칼랄비 코그모 칼랄비 어? 아니 좋지 않아 이거? 아 욕먹고 있는데 이렇게 온다고? 야 얘네들 진짜 또라이다 너네 진짜 개또라이다 진짜로 야 가자 이거 야 궁 빼기 해 궁 빠졌네 야 우리팀이 용을 먹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바텀을 갱 올려고 했다고?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얘네들 미드 밀리고 있으니까 설마 바텀에 있진 않겠지? 설마 바텀에 있겠어 R이 노공인데 아이 씨X 노공인데 왔네 이 새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 개새X야 어? 새끼가 설마설마 했는데 노공인데 와? 어? 새끼가 진짜 이상한 놈이네 이거? 어? 어? 왜이래? 왜이래? 왜그래? 왜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아리야? 왜그래? 근데 나 하나 말할 거 있어 이거 조금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할게 내가 오늘 CS 진짜 많이 놓치잖아 대포도 놓치고 막 근접 미니언 3마리에 다 놓치잖아 근데 15분에 130개면은 님들보다 잘 먹는 거 아니에요? 흐흐흐흑 아닌가? 아님 말고 흐흐 아님 말고 미리 갈게요 아, 나도 진짜 많이 놓쳤어 원래 분 당식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래도 님들보다 잘 먹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님들 아니야? 이거 루시안? 15... 15분에 100개?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죄송해요 아 비아는 아니었고 그냥 그냥 말해봤어요 아 돼? 다 할 것 같아 아 돼? 아 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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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올라 아 실수했다 아 실수했네 루세안이 왔네 타릭풀도 있네 죄송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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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수할수도 있지 방금 많이 흥분해서 그래 안그럴게 이제 얘네 뭐야 아 얘는 왜 바텀 혼자 밀고 있어 죽은거 아냐 저거 살 수 있겠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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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마 미진 궁만 없다면? 슈퓨링 슈퓨링 잘했다 근데 다 해놔 골드치고 잘했어 최고의 플레이어 아 나 자꾸 놓치네 미니언 아 됐어 대충 때릴게요 그냥 먹어서 뭐하니? 어차피 이기는건 똑같은데 안 먹어 안 먹어 탑 올라갈게요 탑에 3명 얘야 크레슨도 박으면 작겠는데 여기 오는거? 크레쉬 으아아! 으악? 으악? 으악! 아아어우 짜릿짜릿해 좋아 허어쒀 이거지 어? 아주 좋아 이거야 야아 어? 요게 구구모지 4부터 밀자 퀴가 없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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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죄송해요 소리 이상한 소리네 죄송해요 헐 으어어어어어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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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가비 뭐가지? 룬안 가야겠다 아 죄송해요 아 이상한 소리도 안낼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바텀 밀자 이거 야 잡을 수 있겠냐 눈을 딜이.. 딜이 되냐 너네? 누나야 근데 스킬을 좀 피하면서 해야지 리신 Q나 아리메오 카나는 피하면서 해줘야지 왕사장 10개 야야야 될 거 와봐 이거 왜 이렇게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발원 해볼까? 발원 야! 들켰다! 도망가자 어? 되겠는데 이거? 강남도르금이 10개 퍼드라 2,3 2,000개 2,000 기어니음 최선없이 교차 2,1,3 2,3 2,5 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엉 잘되었네 나이스 야! 아버지가 방문 닫고 나가시는데 뭐라 해명해야 되냐고? 뭘 해명해야 해 아버지가 그냥 주무시러 가신 거지 새벽 3시니까 아버지 거실에서 헛기찜 소리 들었다 소리 소리 한다고? 아니 뭔 개소리야 니네 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말탄된 소리 하고 있어 wrong right wrong well well yeah well